신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기세로 생산에 더욱 박찬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 정상화를 적극 주동할 때에 대한 당제 8차 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가슴 깊이 세이고 공정기술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한계단 높여서 조륜물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함흥화학공업대학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방향적 역매 합성에 필요한 총매를 개발 완성해서 각종 조륜물과 유기질감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이뤄놓았으며 생산의 물질기술적 도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원료자재의 국산화, 재전화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